여기 G야 왜 X 금방 나오지 60cm 하나 둘 셋 여기 M의 pee MC 몇센치야? 이거 봐 6이잖아 6이잖아 MC 6이잖아 무게중식 무게중식 중상 2등분 정의 잊지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깜빡깜빡 한다니까 그러면 얘 대 얘도 몇대 몇이야? 이제 좀 바로 가자 2대3이지 2대3이죠? 2대1이니까 2대3이잖아 Y대6은 2대3이죠 2배 됐죠? 2배 되면 되겠죠? 이해가니 안가니? 이해갔어요? 그 다음 몇번이야? 1대3 2백2 3백2 3백2 감사합니다.